오늘 같은 본문을 세번역으로 주보에 또 넣어드렸습니다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에서 서해 보면 기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기도를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 그 사도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인격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영성과도 관련이 좀 되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영어 원제는 to know as we are know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또는 서구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엄청난 화제를 던졌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관계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하고 인격적인 관계 없이 교사는 그냥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용이 전달되면 이게 잘 습득이 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오늘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나오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know, 안다라고 하는 것은 to be known, 알려지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을 때의 진정한 변화, transformation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하잖아요 통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지는데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의 컨텐트, 내용은 있는데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요한복음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없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수긍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아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의 변화는 knowing, 안다라고 하는 것은 loving,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장의 틀로만 봐도 3절부터 14장은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다섯 가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찬양의 찬양 여러분 찬양 다음에 기도가 나왔는데 이 기도는 지금 찬양 드린 이 내용대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의 내용,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기도를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렸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사모할 만한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간격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메웁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는 내용 자체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기도를 비인격의 대상인 어떤 신을 향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간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든 밖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들어보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비인격적인 대상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듯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간구도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또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으로 기도하는 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격은 최상의 알문 사랑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사실 사도바울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고 늘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을 아시기 전에 사도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성부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아는지는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냥 까만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어쨌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열 가지 복을 제가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무엇인가 묵상하고 이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인데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기쁨이 많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세 가지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복입니다 선택하셨다는 복이고요 세 번째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복은 뭐예요? 성량, 그 다음에 죄사함,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감춰줬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량께서 주신 복은 인치심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것도 이 관계를 틈타지 못합니다 불가침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상속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써 성량님이 우리에게 오신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파짓 머니가 되셨다 혹시 안 믿을까봐 성량님이 미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받는 우리는 이게 그냥 떱떱한 거예요 별로 그냥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큰 축복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우시려면 하나님을 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시고 지금 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다 지금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우리는 뭐예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거 하려니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뭐 네팔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에 있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올라가서 그 위치 봐야 같은 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은 어떤 식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짜놓은 방식대로 응답까지도 정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라가면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수준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바브 피어스 목사님 월드비전을 창시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모토가 있었어요 월드비전의 모토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깨트리소서 상하게 하소서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도 그것이 복이라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연 추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나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상황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거기에 바른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호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호 말미야마 지금 이때까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1호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개시의 영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들려진 최근 소식이 뭐냐면 너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야 나도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게 해주소서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 속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목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성도가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성도 이야 사도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이런 장로님을 에베소 장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을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구요?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무슨 누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줄 순 없고 소식을 누가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편으로 편지로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말로 해서 전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말로 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성숙도가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양육관계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사랑하기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많이 집중하니까 또 동시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 옛사람을 거부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삶을 취하는 것 어떻게 취합니까?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덥석 받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에게 계신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보금증거의 삶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통치하러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경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풍성해진 거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 공동체와의 관계 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 두 축에 대해서 성숙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이 보고를 했을까? 우리 늘 푸른 성교 교회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합니다 아 저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의 믿음이 좋아 그 이야기를 할 땐 도대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일날 출석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아 아니면 헌금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아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몇 명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만 꼭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확률은 있으나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죠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배는 뭡니까?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장이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데 왜 모였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모인 겁니까? 왜 모이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한 반응을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보고한 게 뭐냐면 와, 저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너무 기쁜 얼굴들이 많이 있고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먼저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 심령들이 막 보이고요 예배 현장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자세히 보시면 그냥 성도가 아니고 뭔 성도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친한 사람,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 익숙한 사람,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 이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나는 예수님 아니면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보고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소식들을 막 전했을 거예요 아, 예배서에 정말 사회에서 외면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으니까 사도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 왜냐하면 아,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의 이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세요 아직 안 되신 분들 빨리 주세요 저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기도 제목도 바뀝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한 번도 1년이 지나도록 중간에 기도 제목을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한 번 내고 본인이 뭘 냈는지도 나중에 제가 다시 돌려 아, 이런 기도를 했군요 하다 보니까 많이 응답됐네요 이렇게 반응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항상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누려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봉사할 만큼 다 했고 성경도 통동 몇 번 했는데 이제 하나님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아주 연약한 수준에서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겠어요 사도바울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풍부해, 처할 때도 할렐루야 뭐 없을 때도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갑자기 뭐 더 닦으면 나옵니까 기도 며칠 갔다 오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고생담을 썼을 때 세 번 파손하고 40에 감안에 39대를 그냥 맞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뭘 가지고 사도바울은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마지막이 보였거든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내가 받게 될 이 상속과 누리는 것 생각해 보면 야 오늘도 나는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과 풍성한 기업과 그 다음에 그 앞에 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아니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이 공동체에 소속한 성도로 삼아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지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하면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짧게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목적 삶의 의미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만의 의미 아니면 은퇴 이후에 그냥 몇 년 편안하게 쉰다고 해도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또 하실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리고 목적이고 이게 내 삶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허탈한 것을 지금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건강 없어지고 하면 누리지도 못할 거고요 그렇죠 누군가 아프고 뭐 이러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고요 그런 게 사실 더 많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게 분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오늘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짜자자 나열되고요 사랑의 나열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건 나도 뭐가 위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는 사랑의 우선순위들이 쫙 배열이 되고요 인생이 집중하는 인생 초점이 맞춰진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기도를 안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기도로만 하면 그 전제가 뭐냐면 assumption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의 축복과 행복은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만 집중하는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는 내가 구해야 될 것도 아니었네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였구나 그거를 주님을 알아갈수록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 내용들이 나에게도 복이다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도 그 기도하세요 필요를 위해서 저는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 꼭 반드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뀌시는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요 이미 다 받은 복입니다 전부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미 받은 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뭐 없던 거 새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그냥 한 보따리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목록이 있어요 받았어 읽어도 뭔지 잘 몰라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건 모르겠어요 어떤 건 나한테 오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어떤 건 나한테 저는 모르겠어 주신 자의 마음을 알 때 진정으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신 자의 마음을 알게 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의 기도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풍서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짧게 했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요즘 정말 그거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미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좀 감격이 없다거나 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못하면은 이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의 기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주고 싶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좀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복이라고 감격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